영상팀이랑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일단 취업 게임이고요. 레벨업 같은 건 장업을 하는 게 제가 하시는 거 없다고 해요. 화면에서 보인 재료나 강화도 하실 수 있고요. 재료나 하실 수 있고요. 모바일 게임이죠? 네? 모바일 게임이죠? 아, 네. 원래 모바일 게임인데 지금 시험이 없는데 시험이 없는데 원래 여기 3개가 있는데 시험번호에서 여기 못낸 것만이 여기가 영수 잡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? 모트 잡는 것 같아요? 이거만 가능하세요. 여기에서 오는 거죠? 네, 네. 이렇게 해요. 네, 다 가능하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시험용이라서 지금 그 느낌을 해다가 저는 지금 쉬면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.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세피나.. 여기가, 세피나 이렇게 잘 못하네. 여기 세피나.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아! 아, 아, 아! 이 캐릭터 3개까지 봤는데요? 네네 이거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낼 수도 있어요? 네네 스킬을 CC기가 있는데, 이래가 있는데 네, 뽑이기가 있는데 요거 스킬이 약간 극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메인 캐릭터로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킬을 달라요 이 캐릭터들의 직업은 라구나로 가입니까? 네네 이 캐릭터는 혹시 곧 돌아가주시고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한테 받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